제가 직접 일본에 있는 백구의 관광지들을 직접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찍을 영화 제목은 나의 일본인 친구입니다 이 영화는 제 이야기에서 시작된 영화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친구 마리나에 대한 아쉬운 기억과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찍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,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를 저는 러브레터 감독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제 영화의 타이틀은 러브레터 감독입니다 러브레터 감독이 이와이 심지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어렸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신지 영화를 파이트 유아이란 블랙 유아이란 이화이 심지 감독님의 영화는 화이트 유아이란의 브러크 유아이란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.